눈꽃이 피어나 또 빛이나 눈이 부신 너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미소 적어서 첫눈 위를 걸어 발자국을 새겨 이 길 끝까지 걸어갈 거야 With you 뭐야 우리 가야 돼 가야겠다 아 레전드 가지고 가 우리 가야 돼 영어로 통어로 이건 몸으로 말하기 아니에요 동물? 아 스토크 어 저거 맞아 저거 그래요? 응 다 먹었어? 왜요? 아 내 차량 타올게 시국이랑 꼬아가 시국이랑 꼬아가 시국이랑 꼬아가 시국이라는 짝꿍과 이유는 소이샤 그니야 우리 함께 하네 우리 함께 하네 임경아 했지 짠 노컨 스타트 오늘은 어 귀여운 머리를 했어요 귀여워요 짠 언니도 귀여운 머리 귀여운 머리입니다 완전 귀여운 머리 너가 화면을 보면 되잖아요 돌려요 잠깐만요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서투신 거 아니에요? 머리 귀여우시네요 귀여워요 머리? 오늘 다 귀여웠어요 근데 이쪽이 더 귀여워요 지구.. 지구 인간이 있어요 아 체리네이 아니야 체리로 저쪽에 파리바게뜨 아까도 사는 게 파리바게뜨 어디 귀여워 소희 씨 예쁜 표정 소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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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ş 2 소희가 기른진님 컨셉으로 옷을 입고 엑티비티를 신나게 즐기면 됩니다 야 소희야 1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자, 안무 시작! 안무, 안무! 찍어! 찍어야 돼, 찍어야 돼! 찍어, 찍어! 하나, 둘, 셋! 점수! 점수 몇 점? 몇 점? 몇 점? 점수 3점! 예술 점수 1점! 총 4점! 시작하겠습니다! 기운 좋아! 잠깐만, 서희 그냥 산책하고 있는데? 쟨 진짜 하고 싶었네! 귀여워! 짠짠! 오케이, 빨리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! 우리가 찍어야 돼! 가위, 바위, 보! 하나, 둘, 셋! 끝내주는 힐링을 하고 있군! 하나, 둘, 셋! 소희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? 아니에요! 그... 앤님은 뭐였어요? 저 로켓! 로켓? 펀치했는데... 머리카락이 이렇게... 아, 그 정도 괜찮아요! 괜춘? 제발 괜찮아요! 그 정도 괜찮아요! 김소희씨! 여기 틱톡 찍는 중이거든요! 괜찮다고요, 김소희씨! 아이고, 땅으로! 막 그 어항 속에 든 금붙어 차가워! 아니, 그거보다 심해! 김소희씨! 아, 재밌겠다! 출발! 네! 감독님 조심하세요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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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, 쟤죠? 괜찮나요? 어, 네! 뭐라고? 야, 너 무슨... 쟤만 가는 거죠? 너무 재밌는 건가? 아, 좀 더 아찔해도 될 것 같아요. 겁이 없습니다. 익스트림한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해보고 싶었거든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야, 너 무슨... 진짜 살려줘! 준비 중. 컨디션이 되며 버닝 인사의 제스처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 왜냐면... 어제는 펀치를 했고 근데 진짜 여기에 상황이 너무 많고 우리가 설득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할까요? 이렇게 먹방이 있을까요? 저는 인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인사를 할까요? 버닝 인사의 버닝 인사의 아, 그룹 큰일 나요! 그룹 큰일 나요! 방송사고, 방송사고 화이팅! 생방 화이팅! 띠웅! 워싱한 걸로 가는지 아니면 오픈 서희 뭐 해? 찾자. 왜 치는 사이즈가...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. 오마이갓! 오마이갓! 서희 파이팅! 어, 근데... 서희 레시피! 우와, 레시피 봤던 그림이다! 완전... 어, 뭐 잡혀있는데? 뭐야? 어, 뭐 잡혀있는데? 뭐가 잡혀있는데? 잠깐만, 잠깐만! 서희야, 다 왔다! 서희 다 왔다! 잠깐만,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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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반칙킹 아니야, 이거! 아, 진짜 빨리 와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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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. 아, 저도 이제 몇 개편 친구들 에피소드인데 서희 씨가 연습생 때 네? 제가 마음대로 머리를 못 자르잖아요. 그렇죠, 머리 못 자르죠. 근데 서희 씨가 아, 맞아, 맞아, 맞아! 머리를 잘랐나봐요. 머리를 잘랐나봐요. 그래서 당시 신인 개발팀에 있던 팀장님께서 너 머리 잘랐지, 근데 서희 양이 거기서 네. 아, 자른 게 아니라 저희 집 고양이니까 씹어넣었어. 저희 집 고양이니까 씹어넣었어. 네? 네, 고양이! 왜? 저희 집 고양이니까 뭐로 뜯었어요? 이랬다, 그래서 장난친거지? 아니 모르겠어요. 진짜로 이렇게 했는지 진실? 너무 부끄러워요.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. 고양이! 귀여워! 저도 소희 진짜 귀엽다. 진짜 귀여워. 이 생각을 했었죠? 너무 부끄러워. 진짜. 這기만 시키고 싶어졌어요. 이렇게 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